대한민국 청소년의 회 뉴스 이주원 사무국 인턴 기자, 최근에 료계의 뜨거운 이슈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의료보장성 강화 정책 축소와 관련되어 많은 말들이 오가고 있다. 의료보장성 강화 정책은 이른바 문재인 케어로 불리며 전 정부가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실시한 제도이다. 2018년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위해 MRI와 초음파 검사가 보험 적용이 되기 시작했고 환자 본인 부담이 크게 줄어들었다. 이로써 건강보험 보장률을 높여 가계의 병원비 부담은 절감할 수 있었지만 이와 반대로 건강보험 재정 제출은 크게 늘어났다. 13일 윤 대통령은 의료보장성 강화 정책을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비판하며 건강보험 제도의 근간을 해친 의료보장성 강화 정책 축소에 대해 찬성을 표했다. 지난 5년간 보장성 강화를 위해 20조원 넘게 예산을 투입했지만 의료납용과 무임승차를 방치했다며 건강보험 개혁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주장이다. 그렇다면 의료보장성 강화 정책은 정말로 축소되는 것이 맞는 것일까? 의료납용의 측면이나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측면을 생각해 볼 때는 축수가 현실적으로는 올바른 방향으로 보인다. 실제로 의료보험의 남용으로 건강보험 재정이 나빠지고 MRI와 초음파 검사 진료비가 10배나 증가하는 등 과잉진료 문제가 심각해졌다. 신경학적인 검사 결과 이상 소견이 없는데도 MRI 촬영을 하는 등 불필요한 의료남용 사례가 많아졌다는 지적이다. 또한 의료보장성 강화 정책을 통해 비급여 항목이 급여 항목으로 편입되게 되면 막대한 추가 예산이 필요해지게 되는데 이게 결국 건강보험 재정건전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견이다. 또한 비급여 항목이 급여 항목으로 편입됨으로써 비급여 항목이 축소되게 되면 병원 경영의 위협을 가져올 수도 있다. 국가가 환자 대신 병원에 지급하는 의료수가가 진료 원가보다 낮고 이런저런 이유로 삭감해 지급하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비급여를 더욱 급여화하다 보면 중소병원과 동네의 원예의 수익구조가 파괴되어 단기간 파산하는 병원들이 많아질 것이라는 예측도 있다. 하지만 축소를 반대하는 의견도 존재한다. 물가 상승과 더불어 공공요금의 인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의료비 부담까지 가중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또한 의료보장성 강화 정책을 축소해야 하는 주원인으로 손꼽히는 의료남용 역시 일부 사람들이 문제로 보장성 축소는 빈대를 잡기 위해 초과상간을 따 태우는 꼴이라는 지적이 있다. 실제로 보장성이 계속해서 축소되고 만약 공공의료 자체가 무너지게 되는 상황이 온다면 부유계층이 사람들만 병원 치료를 받게 될 수도 있다는 주장 또한 존재한다.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는 영화 시코는 실제 미국인들이 높은 병원비 탓에 캐나다로 가서 치료받는 이야기로 공공의 류의 벽이 얇아진 나라에 사는 국민들의 삶을 조명하고 있다. 의료보장성 강화 정책의 축소에 대해 반대하는 측과 찬성하는 측에 갑론을 박은 끊이지 않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의료보장성 강화 정책의 축소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최소한 더 이상의 강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되며 환자들의 부담이 증가하는 것도 어쩔 수 없는 도리로 예측된다.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문제와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 문제 사이에서 적절한 조율이 필요할 시점으로 보인다.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문제의ストow 건강보험 재정 걷어